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집가동향조사 등인데 이 집가동향조사 등은 거의 시험에 출제는 잘 안됩니다. 자, 집가동향조사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집가변동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2번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집가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집가동향의 조사방법입니다. 2번 시도의 사는 다음의 순수대로 집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입니다. 간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개황조사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역별 조사입니다.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게 개황조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고요. 그 다음에 특별집중조사가 있습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집중조사가 되겠습니다.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합니다. 7번 포상금 제도가 중요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번에 개정된 게 리얼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죠. 28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첫 번째 거짓 신고가 있고요. 거짓 신고 하면 5% 이하 가태료, 100분 5 가태료 부과하죠. 그 다음에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미거래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해제 됐는데 해제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전월세 신고,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상금 지급 대상 6가지인데 올해 신설된 게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되는 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하는 게 신설됐습니다. 1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공인융계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번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거짓 신고 환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 가태료가 부과된 경우 1번부터 4번까지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건 모두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이 5번의 경우 공소재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디것에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 미이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이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기억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디것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이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번만 한도액이 천만원입니다. 1번은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한도액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의 20%가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2번, 수사기관은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죠. 이 포상금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시군구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43페이지, 이명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명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이인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분입니다. 각각 신고를 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균분인데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143페이지, 우리 표로 143, 144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143, 144, 이 표에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벌칙입니다. 맨 위에 보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의 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밑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3개가 있는데 1번, 2번이 신설됐죠?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이 신설됐죠?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5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100분 5 5% 가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 이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을 하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이 올해 6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정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즉,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밑에 가만 별표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가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146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 기준입니다. 이걸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리니언시 리니언시라는 말은 전주교 고해성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 스스로 자백을 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14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 즉,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면제해 주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위반한 자 면제해 줍니다. 자, 147페이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거 6가지가 있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모두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해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였죠. 그다음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146페이지 4번입니다.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매도인 매수인이 거짓 신고를 했다면 그중에서 먼저 자진신고한 한 사람만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 조사 시작되기 전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조사 시작되기 전 전자 동그라미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 주고요. 2번에 조사 시작된 후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더 깎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표에 맨 밑에 3번인데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이런 거는 면제 안 해주고요. 동그라미 2번 자진신고를 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3번 이상 면제받고 4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1년에 4번째 걸리면 이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준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거 6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에는 안 해주는 걸 출제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안 해줍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암기 프린트는 46번에 있죠?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146페이지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2번 조사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신고관청은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경 또는 면제의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되고요. 4번의 조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자진신고제도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 내용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1문제 그러면 총 3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이제 다음주에 하게 되는 실무 부분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